집중할 수 있나요? 집중할 수 Hospital 뚜두두두 뚜두두두 네! 픽시스쿨 2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ㅠㅠ 아 나 잘cha 아! 자 여러분! 2교시는 즐거운 미니게임 시간이라고요 지금 각자 이렇게 2대2로 팀을 나눴잖아요 그러면 각자 먼저 팀명과 구호를 들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시작! 성수동 계란을 나눠! I'm a creator! 둘이서 성계! 성계! 네, 여기 성계팀 성수동 계란을 해줍니다 성계팀? 성계 아니에요, 성계 성계 자, 그럼 이쪽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시작! 아, 뒤로 뒤로! 아, 뒤로 뒤로! 아, 뒤덮었음! 다 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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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히! 저 엄마죠! 다 뒤졌음! 좋습니다 그러면 다 뒤졌음! 다 뒤졌음! 성계팀! 이제 이 2팀 중에 게임에서 이기신 팀은 상금을 타게 됩니다 대박 상금은 우리 성계꺼! 성계꺼! 우리 다뒤졌음! 그래, 다 뒤졌음! 먼저 첫번째 게임! 달걀 게임인데요 달걀 게임 뭔지 아시나요?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달걀 게임 다디저스 팀! 누가 먼저 공격권을 가질지 가위가이브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오늘 게임이 좀 꼬부퐁이니까 안 내면 진다! 이거 몰라요! 이건 솔직히 트릭이 있는 거 같아 안 내면 진지 아니에요 자 경고!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시작! 너무 쎄! 너무 쎄! 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 걔만 일어났어 자 주추막이 없어요 주추막이 오 잘한다 잘한다! 왜? 옆에 쳤어 어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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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쳤어요? 지아씨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성애팀 승리! 다 졌어요 이제 다 졌어요 다 졌어요 다 졌어요 다 졌어요 다 졌어요 자 준비되셨죠? 급하지마 급하지마 준비 시작! 오 잠시만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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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정신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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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기 팀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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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게임은 저희 성기 팀이 이겼지만 이 재밌는 달걀 게임을 이 두 분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 이 경험을 꼭 느끼게 해주고 싶어 이 계란의 느낌은 어떠세요? 나쁘지 않아, 인생 살면서 언제 만나요? 언니, 인생 살면서 언제 만나요? 그치, 그치, 그치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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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권의 게임으로 수아와 샛별양의 대결을 세기의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시작 어? 어? 잠시만요 그치, 맘대로 하네 이거 조금 사실 맘대로, 익히는대로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시작 오! 좋아요, 좋아요! sure 자, 이거 ты 너 그렇게 조절할 때는 이게 있어? 내가 이거 너라고 생각해야 했지 자, 이렇게 저랑 수아까지 번외편으로 달걀 게임을 해봤고요 그래서 달걀 게임의 우승자는 섬겹팀 축하드립니다 우리 섬겹팀 상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상놀했어! 방금 상놀했어! 와! 와! 저 또 봤을래! 뭐지? 이어서 두 번째 게임! 예! 기대돼요! 두 번째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게임입니다! 이 몸으로 말해요 게임은 뭔지 아시죠, 다들? 네! 자, 그러면 이 제시어를 이제 다들 유리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니까 각 팀에서 혹시 한 명씩 한 번 나와 볼래요? 가위바위밀가요? 뭔가요? 그건 제가 시키는 걸로 아무거나 자, 두 분 나오셨죠? 네! 두 분이서 탕수육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죠? 탕수육 게임! 다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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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공격? 네! 자, 준비! 시작! 탕수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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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시간 제한은 100초 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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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머 100초 섬겹팀 준비! 시작! 원숭이! 정답! 돼지 돼지! 코끼리! 코끼리! 돼지! 코! 폴라! 토끼! 토끼! 나무대보! 나무대보! 기린! 야, 근데 거울은 안보여. 밖으로 나가지마. 판단! 강아지! 사망여우! 여우여우여우! 여우여우! 고양이! 사망여우! 여우! 고양이! 사망여우! 여우! 여우! 북극! 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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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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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북극곰! 북극곰! 아! 저게 뭐야! 패스! 패스! 북극곰! 왜! 오! 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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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게임 끝! 다니저스 팀 준비! 시작! 아! 아! 이거 모르잖아! 모르잖아! 우와! 됐어! 도우라는 개구리! 달면 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되는 자! 오! 깜짝! 세살버릇! 여덟까지 간다! 안마는 지가 똑같아! 다! 다! 사! 뭐해 저게! 뭐야? 패스! 패스! 뭐야? 어! 소리 금지! 손 여섯 여섯! 손가락이 없다? 뭐해 저게! 손이 아파? 어! 되셨어! 아! 아! 내! 내! 그거에 내가! 그거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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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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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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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이 보여요! 한 개 울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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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5! 4! 3! 2! 1! 땡! 네! 이렇게 이번 게임에서 이긴 팀은 성애 팀입니다! 와! 이번에도 상금 받아가세요! 아! 어디 가! 근데 이제 지금까지 팀전을 했잖아요 마지막 게임은 개인전입니다! 마지막 게임은 개인전인데요 이거는 개인전으로 돈을 타갈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팀전이에요 아! 음! 그래서 서로를 응원해주면 돼요! 파이팅! 알겠습니다! 가자! 파이팅! 자! 마지막 게임은 이제 모두 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주세요! 네? 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네! 뭐든! 뭐든 자기가 가져오고 싶은 거 한번 가져와 보세요! 한 손에 쥘 수 있는 물건 다들 무슨 게임인지 예상이 가시나요? 아니! 난 못하겠어! 나는 조금 알겠다! 바로바로 병뚜껑! 튕기기입니다! 네! 다들 뭐 가져오셨어요? 저는 테이프 뚜껑 오! 테이프! 다 쓴 테이프? 우리 다정이는 체리를 가져왔고 나는 사탕 뚜껑이야 오! 사탕 뚜껑 나는 물을 가져왔어 뚜껑 물을 가져왔어 뚜껑을 가져왔어 물을 가져왔어 뚜껑을 가져왔어 뚜껑을 가져왔어 아! 잠시 이거 수화가 좀 유리한 거 같은데 아니야 내가 제일 유리해 날려주세요! 날려주세요! 고고! 저 선에 가까워요 주세요 그만큼! 하나 둘 오! 시원하게! 달라! 오! 생각보다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오! 경호씨 저기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체리! 체리! 생각보다! 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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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중깊중! 자! 합니다! 생각보다 힘든 소리가 옆으로! 제가 이겼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지마 살살 살살 이거 어떻게 쳐도 사가 오는 거죠? 그죠? 아 위험해요 아! 허세 노노! 허세 노노! 이렇게 해도 되죠? 이건 내 팀이지만 조금 그렇죠 그렇죠 죄송해요 아 소심해 소심해 아 너 졌어 내가 이겼어 자 합니다 자자자자자 오! 저 옐로 카드가 없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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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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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심판이 판정합니다 아니! 이 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아니! 신발! 아! 신발! 그런 거면 그런 거예요 네! 신발! 말이 맞네! 이 선을 안 넘게 무효다 준비! 안녕히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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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2, 3등을 가려야 돼요 아! 이거는 개인전이기 때문에 2, 3등을 가려야 돼서 3명이서 다시 한번 2, 3등을 가려야 돼요 자! 힘 조절 잘해야 돼요 아니! 살만 가셔도 돼요 살만 가셔도 돼요 살만 가! 뭐야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빨리 뛰어줘 아니! 빨리 뛰어줘 빨리 뛰어줘 아! 갑니다 아! 아!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좋아 1, 2, 3등을 가려야 돼요 오! 와! 현재 1등 2, 3등을 가려야 돼요 와! 와! 야! 우리 팀이 이겼어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정씨가 2등 기아씨가 3등 획득하셨습니다 자! 1, 2, 3등에게 어차피 진짜 우리 많이 있어 자! 1등 만원 어? 잠시만 2등 5,000원 하하하하 내가 앞자도 우리 우리가 승인해 우리가 승인해 3등 천원 자! 이렇게 마지막 게임까지 다 끝났는데요 지금 현재 성예 팀이 상금 3만원 3만원 그리고 우리 다디저스 팀이 6천원을 가져갔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금액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잘한 건 어떡해요 아! 그래서 이제 상금을 더 모을 수 있도록 또 보너스 게임을 하나 더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러면 그 상금을 뺏어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뺏어올 수는 없고 이제 추가로 더 드리는 건데 이제 꼭 우승을 하셔야겠네요 네 진짜! 근데 무슨 게임이죠? 저 이제 어떤 게임이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마지막 게임은 바로바로 한호흡 챌린지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네 자 숨 잘 들이마시고 자 한호흡 챌린지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시입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러면 말하기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콘텐츠를 보고 있는 민씨들이 재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 한호흡입니다 우리 민씨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픽시는 지금인지 여러분들에게 전 불러드리는 디아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시입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제가 이렇게 말하기 유연성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콘텐츠를 보고 있는 민씨들이 재미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하는 중입니다 우리 민씨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픽시는 지금 민씨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콘텐츠를 촬영 중이에요 우리 민씨분들이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민씨도 같이 해봐요 우리 픽시 음원 스트리밍 열심히 해주세요 민씨 우리 만나는 날까지 다들 건강 조심하고 사랑해요 지금까지 위마미 픽시였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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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성공했어 아 진짜 성공! 성공!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핵시입니다 지금부터 한호흡에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하 하 하 하 하 하 has 해 걱정 요새 가 유일하게 우승한 우리 디아 씨 상대모님 아니 이거 자신의 인심분들도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픽시스쿨 3교시를 위해서 매점으로 갑시다 고! 이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알았어 아 진짜 만점인데 1점 차이가 진짜?